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인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장지방 빼는 데 최고인 두부와 팽이버섯으로 유부초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팽이버섯 70g입니다 이것을 잘게 썰어 줄게요 두부 반물을 물기를 꼭 짜줄게요 명포에 넣고 많지 않으니까 안에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짜줄게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볶을 거에요 이렇게 하면 습기도 날아가고 누룽지처럼 약간 늘어서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지금 얼음정도 색이 조금 놀놀해졌거든요 조금 전에 잘라놓은 팽이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줄게요 처음부터 안 넣으면 팽이버섯은 금방 물러지더라구요 팽이버섯도 물길을 좀 날려준다 생각하세요 센 불에서 하는겁니다 자 두룽지처럼 이렇게 놀롤하게 볶아줬어요 이쯤에서 불을 꺼주면 됩니다 불을 끄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계속 덮어주세요 후라이팬에 열기가 강하기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밑에만 물러지니까 불을 끄고도 조금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밥을 비벼줄게요 밥 한공기 보았습니다 저는 검정깨만 조금 더 첨가를 해줄게요 일부가 이렇게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거든요 이 한 봉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조금 짜주세요 근데 너무 세게 짜지는 말고 살살 조금만 이렇게 짜주세요 너무 꼭 짜지 마세요 아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? 맛있어 보이고 두부를 물기를 날리고 약간 놀롤하게 볶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부 맛이 되게 맛있어요 그 두부 특유의 향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건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두부하고 팽이버섯 넣고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내장지방 빼는 데 아주 최고고요 무엇보다 요즘 봄날이라서 안 그러신가요? 저는 입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백질도 아주 풍부해서 근 감소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반쯤 드셔도 살 절대 찌지 않으니 죄책감 갖지 마시고 배가 약간 부르다 할 정도로 드셔도 소화 잘 될 겁니다 식초가 들어가서 그럼 저는 먹는 것은 혼자 할게요 그리고 이거 먹고 우리 빛나 하고 산책 2시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꼭 1시간 정도 걷기 꼭 해주세요 그래야 5060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체력이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져서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올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대로 드시고 다이어트 꼭 성공 하세요 감사합니다.